아 라디오 어디있어? 여기있다 여기여기 제가 여기 어그로 좀 끌게요 아 나갔다 나간다 나갔어요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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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있어 지원이 밑에 내려가시면 될 것 같은데 밑에 어디로 갔지? 밖으로 나갔나? 소리 나니깐 튀었어 튀었어 아 나 기방할래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여기서 못하겠지 여기 맞고 어쩔것이야 니가 그 철제계단 쪽에 있어요 바깥에 가는 바깥에 있는 바깥에 바깥에 있는 바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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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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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핑 레드핑 멀리있다 멀리있어 멀리 안찍혀 안찍혀 펄스 이걸로도 안찍혀 멀리있어 멀리 레드핑 보세요 레드핑 레드핑 보시면 되요 시스템이 어딨지 모르 계속 보고있어 아 저기있다 저기 레드핑 계속 보시면 되요 거기 숨어있어요 어그러 멀리있어 멀리 안보여 안보이세요 엔조님 그쪽 창문에서 안보이세요 엔조님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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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핑 레드핑 내가 잡았다 왔어 내가 잡았다 나가셔서 잡으신거죠 이거 아닌가 아니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선배님 접시 아 아 아 감사합니다.